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계속해서 합성함수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항수가 많죠? 중요하니까 많다고 얘기했고 모든 문제 합성함수 관련된 것들을요. 싹 다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다 섭렵하셔야 돼. 그래야 수학을 정복해 나갈 수 있어요. 자 갑시다. A106K번입니다. Fx, Gx, H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1번, H합성, 괄호하고 G합성, G합성, F 이걸 구하래요. 그쵸? 과락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배우고 있는 거죠? X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함수에다가 봐요. 이거는요.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괄호 같은 거는 다 털어내고서 너희들이 공부했던 데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괄호 필요없어. 의미 없습니다. 그쵸? 따라서 정리해주면 H, 다시 한번 써볼까? F란,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F란 함수통에다가 X를 집어넣어. 그 결과를 G라는 함수통에 집어넣어.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H라는 함수통에 집어넣어. 이거잖아. 그쵸? 그래서 정리해주면 H, G, Fx가 뭐죠? Fx는 여기 있잖아. X-3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다음에 H, Gx-3은 여기다가 엑마삼, 엑마삼, X-3 두 배 해줘. 2x-6. 이 놈이 뭐라고요? 집어넣었을 때 두 배, 2x-6이라고. 그쵸? 맨 마지막 마무리. Hx자리에다가요. 2x-6, 2x-6 해서 이렇게 이 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답에서는 여기 있던 2를 또 끄집어냈네요. 2가 튀어나오는데 묶여서 제곱 때문에 4로 나오겠고요. 2의 제곱. 나머지 이렇게 해도 똑같이 정답 됐죠? 1달러. 2번 갑시다. 2번은요. 2번은 F를 N개. F가 1개, 2개, F가 몇 개? F가 N개가 있을 때에 F를 몇 번 합성한 거죠? 사실은요. 아까 이 점은 좀 풀었었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추론해보자 이거야. F가 N개 있습니다. 합성은 몇 번? N-1번. 그쵸? 하여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x는요. 그냥 합성하기 전에 F가 한 번 있는 거는 F가 한 번 있는 거는 그냥 X-3이야. 됐죠? 자 이제 F가 두 개 있어서 F가 두 개 있어서 이것은 말이야 F, Fx요. 그쵸? Fx가 뭔데요? X-3이잖아. 이거를요. 저기 있던 Fx3 통해 샬롱샬롱 넣어주면 X-3, 마이너스 3, X-6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하면서요. 규칙을 발견해보자고. 엑마3, 엑마6. 자 이번에는요. F를 3개, 즉 2번 연속 합성합니다. 두 번 합성하는 거고 F가 몇 개? 세 개 있을 때. 그쵸? F가 세 개 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다 합성을 했잖아. 두 번. F 두 번까지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 F 두 번 한 결과가 뭐냐면요. X-6이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X-6 빼기 3 X-6 빼기 3 X-9 아 그렇구나. 보여? 보여? 자 한 번 F가 한 개 있을 땐 3 두 개 있을 땐 6 세 개 있을 땐 9 3, 6, 9 한 번만 더 해볼게. F 합성 F 합성 F 합성 F F가 네 번 등장할 때야 네 번 등장하면 이제 세 번까지 등장한 건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잖아. 따라서요. 그 결과를 한 번 더 F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자주 등장합니다. 자 X-9를요. 다시 샥샥 넣어주면 X-9 마이너스 3 X-12 10이 됐네요. 그쵸? 자 F가 한 번일 때 두 번일 때 세 번일 때 네 번일 때 아 따라서 결론 F가 N번 합성되어 있다면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F가 N번 이렇게 합성된 놈의 결과는요. 결과는요. 자 3, 6, 9, 12 X-3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냐고 N이 한 번이면 3 두 번이면 6 세 번이면 9 네 번이면 12 그쵸?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추론 가능해야겠네요. 그쵸? 됐어요. 이건 나중에 나중에 이 다음 단원이죠. 우리 수열 가서요. 또 배우게 되니까 좀 더 편해질 거야. 그쵸? 규칙 발견하는 것들은 넘어가자. A106에 L번이야. L번. L번은 다음 것 같아요. 그림과 같이 완성되지 않은 두함수 FG가 있어. 그래서 자 L번은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려면 그려볼까? 여기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X가 있고 또 다시 X가 있어. 그쵸? X가 이렇게. 그래서 이 첫 번째 함수는 F고요. 다음에 합성시켰습니다. G를요. 그쵸? F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로 합성해서요. 1, 2, 3, 4 1, 2, 3, 4 1, 2, 3, 4 해서요. 일단 함수가 완성은 아직 덜 돼 있는데 주어진 건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두 개의 함수값을 알려주고 있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서요. 또 하나 하나 아니 세 개 알려주고 하나 둘 세 개 얘는 세 개 알려주고 있어요. 그쵸? 따라서 FG를 완성하려면 F3값과 F4값 알아야겠고 함수 G를 완성하려면 G4만 알면 되겠네요. 그쵸? 이런 상태야. 자 이제 조건이 다음 것 같아요. 1번 함수 G에 치역과 공역이 같다. 그쵸? 1번 함수 G에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거를요. 수학적인 용어로 얘기해봐. 치역과 공역이 같다. 뭐죠? X에서 X위로의 함수. 알겠죠? X에서 X위로의 함수. 그쵸? 따라서 치역과 공역이 같으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 지금 현재까지 치역은 1, 3, 4까지는 됐잖아. 선택받은 애들. 4만 쏘면 4가 쏘면 되는데 4가 누구한테 쏴야 돼? 이렇게 쏴야지만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겠죠. 그쵸? 사실상 1번 조건은요. 빨간색 이거를 확정시켜준 거네. 그쵸? 얘 갔어요. G란함수가 X에서 Y위로의 함수가 되려면 얘가 얘를 쏴서 치역과 공역을 갖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쵸? 됐어요. 다음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두 번째는 이거죠. 두 번째는요. X, large X의 두 원수 X, Y위로의 두 원수 X1, X2에 대해서 X1과 X2가 같지 않다면 FX1과 FX2가 뭐야 이거? 봤죠? 이게 뭐야? 이게 1대1 함수. 뭐라고? 1대1 함수요. 1대1 함수. 다음에요. 1대1 함수가 되는데 1대1 함수이면서 다음에 또다시 G, X1 이것이고 이것이고 G, X1과 G, X2마저도 같지가 않대요. 그쵸? 됐죠?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X1과 X2가 같지 않으면요. 함수값이 달라야 돼. 얘도 달라야 되고 얘도 달라야 돼. 근데 봤더니 G라고 함수는 이미 뭐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1대1 함수고 친구의 여자친구를 탐하지 말아라. 기억나죠? 따라서요. 다 짝꿍이 달라야 돼. 여자친구 여자 여학생 입장에서는요. 친구의 남자친구를 탐하지 말아라.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하면 이제 얘네들도 친구의 친구의 남자친구를 탐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달라야 되는데 근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 뭐냐면은요. 여기서 애플한 놈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쵸? 1대1 함수가 되려면 또 어떻게 이거 말고 이럴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쵸? 이것도 1대1 함수 맞잖아. 그치? 이해 갔어요? 얘도 1대1 함수 얘도 1대1 함수 두 개 중에 하나가 뭔가 돼야 되는데 일단 거기까지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요. 하나를 더 줬어요. 조건을요. 그쵸? 뭘 줬냐면 이것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G합성 F3이 얼마입니까? 1이래요. 그쵸? 이때 G합성 F 얼마입니까? 포획값을 구하라 이런 거예요. 그쵸? 이건 얼마냐? 그러니까 아까 저쪽이 2번 조건 가지고서는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결정을 해줘야겠네요. 그쵸? 볼까요? 얘는요. G F3이 얼마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봐 F3 F3은요. 지금 F3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란색으로 얘한테 갈 수도 있고 얘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쵸? 얘한테 갔다고 하면은요. F3이 2한테 갔으면 얘가 2고 G2는 1이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거는 굿굿굿이야. 이걸 만족해요. 그쵸?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F3이 이렇게 날아갔다면요. 어떻게 해요? 얘가 4가 되겠고요. G4는 2니까 이걸 만족하지 못하잖아. 따라서 아까 3이 얘가 가고 4가 얘가 갈지 3이 얘가 가고 4가 얘가 갈지 함수값이 이거는 결정을 못했었는데 이 놈 때문에 얘가 1위로 가는 걸로 확정. 그래야만이 이게 성립할 테니까 이해갔죠? 얘가 얘를 택하는 순간에 1대1 함수잖아. 따라서 얘는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해서요. 주어진 함수가 완성된다. 그쵸? 합성함수가 완성돼. 이제 우리가 찾는 정답은 뭐든 맞힐 수 있죠? 얘는요. 지금 묻는 거는 G, F, 4를 물었고 F4 얼마야? F4는 4입니다. 그 4를 여기다 넣어주면요. G4는요. G4는 얼마다? 2 해서요.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함수를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로 빨간 건 끝. 그 다음에 이 1대1 대응을 받더니 얘는 끝났고 사실상 이것만 봐 1대1 대응을 받... 1대1 대응이 아니다. 1대1 함수죠. 1대1 함수인데 정의역과 공유역의 원소가 같으니까 사실상 1대1 대응이 되는 순간이고 하여튼 1대1 함수라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결정이 아직 덜 돼서 이걸 이용해서 확정시킬 수 있는 거야. 그쵸? 확정되면 무얼 묻든 간에 다 답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106에 106에 N번이야. N번. N번은 다음 것 같아요. 그쵸? N번은 Fx가 있는데 절대값 나와있고 그렇네. 그쵸? 자 Fx는요 Fx는요 2분의 1을 하고 괄호 열고 x 더하기 절대값 x 이렇게 돼있어요. 그쵸? 다음에 이렇게 쓸까? 이번엔 Hx는요 Hx는 2x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있고 자 이때 이때 G 합성 Hx요 G 합성 Hx가 Fx 플러스 2래 이걸 만족할 때 이걸 만족할 때 물거리에서 문제에서 G G 마이너스 함껏 구하라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죠. 그쵸? 지금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수학에서 항상 묻고자 하는 게 뭐냐 뭘 물었냐를 쳐다보세요. 그쵸? 물은 게 G 마이너스 3을 물었어요. 그쵸? G 마이너스 3을 물었으니까 따라서 다 Gx를 구해서 물론 마이너스 3을 대입해도 되지만 수학은 위치와 형태야 다시 한번 뭐라고 수학은 위치와 형태야. 그쵸? 따라서 여기 있던 Hx가 얼마가 되면 될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X값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 X 넣어주면요 Fx도 알고 얘도 아니까 그쵸? 됐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요 이렇게 푸는 게 좀 수월하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G 마이너스 3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있던 Hx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러한 그러한 X값이 뭘까만 알면 되겠네. 그 X에 넣어주면요 정답 나올 수 있는 거고 이해 가요? 이해 가? 따라서요. 여기 있던 저거 먼저 풀어보자. 솔브하기를요. Hx가 마이너스 3이다는 X값 먼저 찾아보자. 그쵸? 자 Hx하고 FX는 주어져 있으니까 Hx는 2X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것이 마이너스 3이다는 X값은 마이너스 1. 따라서 X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일 때야. 그쵸?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이 나온다고. 그쵸?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줬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지. 그 위치 그대로 변수 위치 그대로 여기에 마이너스 1 살랑 그거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마이너스 1 살랑 이렇게 끝이라고. 알겠죠? 따라서 G H X다시 얼마를 넣기로 마이너스 1을 넣어주자. 좌변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우변도 마이너스 1을 넣어주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G H 마이너스 1이 얼마라고요? H 마이너스 3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3이잖아. 그쵸? 이거 넣어내라고 한 거잖아. F 얼마나 같아? 1과 같아요. 그쵸? 1 얼마? F 1은요? 여기다 1 넣어줄까? 1 넣어주면 1 더하기 절대값 1 2잖아. 2분의 2 얼마? 1이네요. 그쵸? 따라서 얘가 1인 걸 알게 돼. 얘가 1이니까 따라서 G 마이너스 3은 얼마다? 1 이렇게 우리 찾은 정답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쵸? 됐어요. 물론 이전에 배웠던 대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뭘 구할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GX를 구할 수도 있어. 그것도 구할 줄 알아야 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보여줄까요? 보여줍시다. 그쵸? 지금은 이게 더 간단합니다. 알겠죠? 묻고자 하는 게 GX를 물은 게 아니라 G 마이너스 3을 물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3 되는 순간의 X값만 알면 끝나는 거였었는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문제에서 GX를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문제에서 GX를 물을 수도 있죠. 그럼 다음 것 같아요. 그쵸? 자 GX를 구하러 갑시다. 좀 지우고 이쪽에서 풀게. 알겠죠? 아 솔브 하기를 GX를 물었다고 씁시다. GX 이게 아니라 문제에서 GX가 궁금해서요. GX를 물었다고 한다면 다음 같이 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봐요. 자 G한 다음에 HX 자리에 뭐가 들어가죠? 2X 마이너스를 넣어주시고요. FX 플러스 여기다가 X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얜 2분의 1 한 다음에 괄호 열고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쵸? 됐죠? 자 이제 우리 GX하고 싶어 어떻게 한다고? 여기 있던 이놈을 뭐로 치환한다? T로 치환하자. 그쵸? T로 치환하면 다음 것 같아요. T는 T는 2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치환했어. 우리가 원하는 좌변은요. GT로 간단해지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 X 대신에 T로 바꿔야겠죠. 넘기고 2로 나눠줘요. 따라서 넘기고 2로 나눠주면 얼마입니까? 따라서요. X는요. 2분의 얼마야. T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이거를요. 샬롱 샬롱 대입하면 이제 2분의 1 하고요. 2분의 얼마 2분의 T 플러스 1 플러스 얼마야? 2 하고 더하기 또다시 2분의 얼마다? T 플러스 1 플러스 2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GT야. 이게 GT니까 이제 GX는요. GX는요. GX는. T 대신에 다 뭘 넣어주면 돼요? T 대신에 다? X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T 대신에 다 XX요. 그쵸? XX. 이렇게 넣어주면요. 이거 정리해주면 GX가 끝난거죠. 그쵸? 됐습니까? 이게 정답이야. 지금 문제에서요. 이렇게 GX 구한 다음에 뭘 물었었죠? G 아까 마이너스 3 물었었나요? G 마이너스 3. 그쵸? 넣어봅시다.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되겠고 플러스 2. 다음에 더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마이너스 2. 2로 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가 1이야. 얘가 1이야. 절대값 하면 2야. 2분의 1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똑같은 정답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요. GX가 아니라 이거였었으니까요. 아까 첫 번째 풀이가 훨씬 더 간명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GX를 묻더라도 여러분들은요. GX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겠다. 이해갔죠?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